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청왕만 씨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 말씀드릴게요. 올해 이민년에 이동을 할 그런 기운이 있거나 이동을 하면 좋은 운세의 띠입니다. 올해 더군다나 이민년에 지금 또 코로나 때 많이 힘들고 그래갖고 이동을 해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나 하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의 말씀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넘어갔다 많이 힘들고 그런 데 힘들어하시고요. 이민년에 그래도 이동을 하면 좋으신 나이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있는 자리가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이동을 하면 좋아지는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요생의 30세죠. 올해 갔다 이민년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동 하다못해 직장을 옮기거나 뭐 집을 이사를 하거나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잠자리가 불편하고 잠이 안 왔다든지 그랬으면 이제 새로 이사를 가면 새 터전에서 그래도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잠을 못 자고 고민에 취업에 막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이민위원회는 이동을 하고 자리를 옮기든 취직을 하든 뭐가 되든 일어설 수 있는 한 해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신미생 32살. 올해 만일에 자리를 옮기려고 했으면 망설이지 마시고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 운이 갔다가 운세가 들어오는 해거든 올해가. 그래서 또 잘못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있는데 어디서 누가 옮기고 싶은데 혹시 갔다가 잘못되면 여태껏 닦아놓은 게 허사로 되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기운의 운이 들어와서 나를 땡기는 해가 됐을 때에는 서슴치 않고 옮기는 것이 좋아요. 그건 좋은 증조거든. 뭔가 이민위원회는 새로 힘차게 달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운이거든. 그런 기운이 나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운은 될 수 있으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을축생 38, 또 임술생 41살 이분들은요. 그래도 을축생은 3제 7수에도 성주운이 들어오는 해년이었고 조상에서 또 도와주는 신축년에 조상에서 도와주는 해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확률이 더 많아, 바빠. 근데 실속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민위원회는 그래 내가 하는 만큼, 내가 바쁘게 다니는 만큼 더 먹을 것이 더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운이 이동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떤 일이든 하면 나에게 보금자료 그 재물이 나한테 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을축생 분들 힘내셔갖고 이민위원회는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을 갖다가 하려고 부상을 하고 있으면 또 하나를 뭐 거래처를 내든 뭐를 내든 하나를 더 내도 괜찮아요. 그만큼 이민위원회 운이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임술생 분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무슨 뭐 이렇게 직장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조그맣게 사업을 하시다가 내가 확장을 해서 더 크게 또 나간다든지 그런 게 다 내 운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동하는 것은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내가 꼭 이동을 안 하면 안 되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기왕이면 이동수가 좀 보이니까 집을 옮기든 뭐 영업장사를 옮기든 직장을 옮기든 될 수 있으면 이제 옮기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힘들었던 거 하다못해 직장이든 뭐 집이든 잠자리든 모든 게 편해지지 않을까요. 그래 또 친구들끼리 화목세를 또 잃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느 집은 이사가서 살면서 뭐 이 와이프와 결혼하신 분들은 와이프하고 부딪히고 자꾸 뭐 몸이 아프다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시기가 이제 거쳐지는 해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옮겨 볼만도 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뭐 서쪽 방향이든 남쪽 방향이든 괜찮아요. 올해는 그 운세가 다 들어와 있으니까 좋은 곳으로 갖다가 본인들이 옮겼으면 좋겠고요. 무엇생 45세, 을묘생 48세 이 분들도 이동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짜서 그대로 이제 전진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옮길 수 있는 해년이기 때문에 또 식구들하고 같이 뭘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동업으로 해서 같이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귀인이 나서 도와주는 해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금 많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이 업종에 계시는 분들 직장에 다니시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힘들고 그러는데 올해는 지금 두 팔을 뻗고 앞으로 전진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동세에 운이 들어옵니다. 귀인 꼭 잡으세요. 이민생 61세, 무술생 65세 나이가 먹었는데 뭘 이동을 할까요? 그러는데 뭐 하다못해 시골로 가시든 뭐 얼로 가시든 무슨 농업을 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올해 해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동을 해도 무관화되는 것 또 뭔가 이동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 잠을 못 잤었다면 잠을 잘 자는 것이고 금전에 문이 약했었다면 금전이 들어오는 해년이고 또 친구 버시라디 주위사람이 도와줘서 귀인의 운이 나와서 내가 이민연예 활동할 수 있는 해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띠분들 힘내셔가지고 이민연예는 그래도 본인들이 다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 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청완관신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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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